한 가성인가? 한 가성 가지고 자랑이 잘 안 좋은데? 이거 왜 풀었나? 티? 아뇨아뇨 괜찮아요 하루는 지났고 내일은 멀었고 감당하기 힘들만큼 무거운 점점 많이 남아 눈만 깜빡이 타 벽들과 천장은 점점 내게 다가와 혼자 벌을 받는 시간 내게 마지막 남은 일과 사랑할 때도 사랑할 걸 끝까지 참 못났다 이제와 후회해봐도 소용없다는 거지만 처음이자 마지막 없었고 없을 사람 미안해 그걸 내가 너무 늦게 기다렸어 항상 내 새벽은 이렇게 무섭고 긴가봐 겨우 숨을 쉰다 다 나에겐 공기마저도 아까울 거야 잘 해준 것보다 잘 해준 것보다 잘못해준 게 끝도 없이 자꾸 떠올라 할 수 있을 때 다 해볼 걸 그땐 그걸 몰랐다 슬픔도 너의 희생도 슬픔도 너의 희생도 없었고 없을 사람 없었고 없을 사람 미안해 그걸 내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항상 내 새벽은 긴고 길다 이거 불러줘봐 일문에 한 번 봅시다 마이 마이구나 한 번 들어봐라 두 분 계세요? 아니 떠나자 어 좋다 근데 이거 그 뜻나 신비하네 몇 개 부르고요 한 세 개 세 개 세 개 네 네 네 네